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노아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노아 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다육에서는 엄청 또 가격이 파격적인 가격이죠 항상 보면요 이렇게 다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아주 작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노아 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네인드랍이죠 네인드랍 네인드랍이 드랍이가 아주 다 이렇게 입장마다 드랍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얼굴은 아주 목대는 꿀목대고요 얼굴은 다 일두가 많습니다 일두가 일두가 많은데 이렇게 돌기가 멋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목대 꿀목대고요 네 목대들은 다 이렇게 줬습니다 네 이런 아이를 오늘 5천원짜리인데 오늘 4천원에 드립니다 한번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문스톤인데요 알갱이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분도 올리고 있고 완전히 알사탕입니다 동글동글합니다 네 이렇게 분이 엄청 이쁘게 발려져가지고요 이렇게 싹 또 무늬를 그렸어요 알사탕에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전히 알사탕처럼 보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오늘 8천원에 만원짜리 였는데요 오늘 8천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는 살짝 손가락 가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한번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와 이쁘죠 이런 목대도 예 이런 목대만 봐도요 힐링입니다 예 오 이쁘죠 완전 밑에는 또 송골송골 알갱이들이 요렇게 올라오는 게 더 이쁜 것 왔습니다 예 요런 또 문스톤도 8천원에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니콜인데요 니콜 라인 끝으로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라인 완전히 요렇게 빨개지면서 요렇게 점점 더 깊숙이 빨개질 것 같아요 요런 니콜이 들어와 있고요 요 가격은 요아이 8천원에 지입니다 네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다 3두에서 4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네 니콜은 8천원입니다 네 요아이가 또 스타 마크죠 스타 마크가 아주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완전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엄청 이쁘게 아주 분을 고급지게 아주 잘 바르고 있죠 네 요런 아이는 또 4천원으로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5천원짜리 인데요 오늘 4천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핑크 브라보입니다 핑크 핑크 해가지고요 달달 묵은 아이고요 완전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가 지금 보시면 자구는 한 3두 4두로 되어있습니다 오두네요 요아이는 오두고요 다 자연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다 이렇게 적심이 아니고요 자연으로 이렇게 모주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빙 둘러 와 요아이는 완전 빙 둘러 한 바퀴로 돌렸어요 자구로 요렇게 핑크 브라보라는 아이가 있고요 너무너무 키우다 보면 이쁠 것 같아요 요아이는 한번 키워보시고요 살짝 입장을 보면요 살짝 말간을 살짝 닮은 듯 한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핑크색으로 완전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싹 휴밀리스 물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요아이는 8천원이고요 요아이는 치아와 군생입니다 네 치아와 군생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와 바늘처럼 긴 손톱인데요 완전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와 너무 맑은 톤의 이런 치아와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8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를 4천원에 집니다 원래는 5천원짜리 아이를 4천원에 집니다 네 이렇게 가격들을 다 세일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요아이는 4천원이고요 요아이가 또 누돌프죠 네 누돌프도 인기가 많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아이가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네 요렇게 입장 입장 뒷면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손톱은 또 엄청 또 양칼진 손톱으로 이렇게 싹 휘는 손톱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휘는 손톱 요런 또 누돌프가 있고요 네 가격은 5천원인데요 이거 대부분이 요런 아이들 5천원씩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4천원에 집니다 네 요 사이즈가 11cm 포트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11cm 포트인데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네 얼굴 사이즈만도 한 13c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쥐 볼까요 오 이렇게 나오네요 13cm 이상 되네요 네 요아이를 4천원에 집니다 요아이는 골드젤리죠 오 골드젤리가 아주 따글 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입니다 요아이 원래 5만원씩에 판매했던 아인데요 완전 이 특가로 만원에 집니다 적자죠 완전 적자입니다 돌덩이처럼 완전히 단단해 가지고요 돌덩이가 완전 돌덩이를 만든 것 같아요 요아이는 젤리라서요 펄감도 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 골드젤리는 네 싹 이불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봉황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와 이쁘죠 완전히 딱딱해요 돌덩이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골드젤리를 만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예 옛날에 5만원씩 하던 아이입니다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아이가 또 사탕금입니다 사탕금도 요런 아이 많으시겠죠 오 만원씩 얼마 전까지만도 많으시겠죠 요아이를 오늘 6천원에 드립니다 6천원 와 이렇게 착할 때 한번 품어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 한 두세 개만 이렇게 합시가면요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오 예 사탕금이 있고 가격 6천원에 드립니다 네 목대가 나무 목지라가 됐어요 이렇게 다 요런 아이 6천원에 드리고요 요런 아이는 잘 죽지도 않아요 목대가 이렇게 나무 목지라도 된 아이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요기가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안전히 딱딱딱딱하게 잘 달궈져 있는 문스톤입니다 에케문스톤 문스톤이 미인종류 문스톤도 있고 요아이 문스톤은 에케문스톤이죠 요 문스톤 옷 4천원짜리고요 주문하실 때 요 창 종류의 문스톤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미인종류 문스톤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아이는 4천원입니다 요아이는 화단입니다 화단은 요렇게 피멍이 멋지게 드는 아이고요 오 이렇게 피멍이 피멍이 완전히 다 들었습니다 요거 딱딱딱딱하게 잘 요렇게 동그랗게 입으로 무려 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요아이는 또 요아이도 4천원이네요 다 4천원입니다 5천원짜리는 다 4천원이고 6천원짜리도 4천원이네요 요아이는 몽블랑 6천원짜리인데 오늘 4천원에 드립니다 요아이 빨간 포트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도 몸값이 좀 하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애두짜리가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예 한번 품어 보시고요 요런 아이 데려가셔 가지고 군색 만들면 괜찮죠 요렇게 6천원짜리 아이를 오늘 4천원으로 드립니다 몽블랑 6천원인데 4천원에 드립니다 요기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용발톱 엄청 까만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예 완전히 무거워 가지고요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요런 블루 드래곤 손톱이 찐한 손톱이 이렇게 있고요 오 너무 이쁘죠 이 손톱은 무거야만 이렇게 진하게 완전 점점 더 까매지면서 이렇게 손톱이 나오는데요 용발톱이 나오는데 요아이가 묵었어요 묵어 가지고 요렇게 까만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7천원에 드립니다 만원짜리를 7천원에 드립니다 수량은 요렇게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이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맑은 톤의 프리티 우먼입니다 알갱이가 이렇게 이뻐요 맑은 톤의 이렇게 생장점만 연두빛이 완전히 연두빛이 너무너무 매력있죠 얼굴 수는 한 4두가 많습니다 여기도 4두고요 여기도 4두고 여기도 4두 다 4두네요 요아이는 8천원에 드립니다 만원짜리인데 오늘 8천원에 드리고요 요아이가 또 플레르 블랑입니다 네 플레르 블랑 요렇게 분을 뽀샷이 올리는 아이죠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분을 발라가지고 색깔은 요런 색깔이 나오죠 요런 색깔 요런 아이고요 가격은 플레르 블랑은 5천원 애들입니다 플레르 블랑 5천원이고요 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아이가 또 수연이죠 수연은 또 언제나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계속 재입고를 하는 아이 요아이는 수연 엄청 또 많이 또 지난주에 많이 판매가 됐나 봅니다 네 요아이는 7천원 애들입니다 얼굴 수는 포트마다 좀 다릅니다 요아이는 얼굴이 큰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 2두고요 요아이도 얼굴이 2두입니다 큰 얼굴은 얼굴이 2두고 작은 얼굴들은 이렇게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얼굴이 꽤 많죠 요렇게 수연이 있고요 가격은 7천원 애들입니다 입장이 엄청 두껍습니다 요런 아이는 프린 수연인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얼큰이고요 요 수연은 살짝 이런 노숙 흔적이 살짝 있습니다 노숙을 안해도요 이런 흔적이 살짝씩 있더라고요 수연은 요아이는 완전 프린 수연이고요 어우 삼두가 얼굴이 큰 삼두가 있습니다 요렇게 수연이 있고 7천원 애들입니다 요아이가 또 봉왕 메비우스죠 네 봉왕 메비우스 요렇게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는 아주 봉왕 메비우스 요거 보시면 요렇게 금기가 뽀삿이 금기가 있고요 사 봉왕필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층수도 높고 손톱은 진짜 이쁘죠 이 손톱 완전히 바늘처럼 긴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봉왕 메비우스가 있고 15,000원 자리 아이를 12,000원으로 드립니다 요아이 봉왕 메비우스 12,000원이고요 요아이가 또 소인제 금인데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원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완전 건강해 보이고요 완전 뻥긋해가지고 수영도 이쁘고 요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녹이랑 이렇게 같이 있죠 녹이랑 금이랑 같이 있는데요 키우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금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동용금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한번 켜보시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메켄토시입니다 알갱이가 엄청 커요 알갱이가 아주 통통하고 큰 요 8cm 보트로 꽉 채우고 있는 이 메켄토시인데요 오늘 4,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짜리 아이를 4,000원에 드리고요 요 달샤벳도 엄청 이쁘죠 이 달샤벳이 다 시집을 갔고요 이제 딱 5개가 남아있습니다 알갱이가 요렇게 통통해요 입장이 진짜 통통하고 이쁘죠 요렇게 생긴 달샤벳이 있고요 달샤벳 요렇게 생긴 아이를 15,000원짜리 아이를 12,000원에 드립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손톱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입장이 통통한 이런 모습도 이쁘고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이쁘게 클 것 같아요 화분이 작습니다 빨간 보트이긴 한데요 큰 빨간 보트입니다 10cm 이상 되는 빨간 보트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칼리버죠 칼리버가 물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프릴기도 있어요 이 아이가 입장이 프릴도 만들어지고 있고 얼굴은 총 사두로 되어있는 이 칼리버입니다 원래는 만 만원짜리인데 오늘은 7,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수는 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요 아이는 거의 사두가 많습니다 요 아이도 사두네요 사두고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다 요 아이는 엄청 더 많네요 둘 요 아이는 한 5도 되는 것 같고 요렇게 있습니다 네 개 남았습니다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키메라 금무집니다 키메라 금무지라 여기 봤어요 금기도 살짝씩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네 금기가 있죠 키메라 요렇게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 사이즈가요 요 사각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8cm 포트인가요 요렇게 좀 큰 것 같아요 8cm 보다 더 큰 포트인 것 같아요 요런 포트에 들어있는 요 키메라 금무질은 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 아이는 완전 이쁘네요 봉황필 싹 하고 있네요 요렇게 있고 6,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캔디케인 캔디케인 금이죠 엄청 많았던 아이들 시집을 다 갔고요 오 사이사이에 목대에 자구를 엄청 달았습니다 이렇게 우와 요런 캔디케인 금이 5,000원에 나왔습니다 목대에 자구들을 엄청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네 한 요렇게 두 개만 합식해도요 자구들 뽑아 나오면 엄청 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 남았고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88마리아 금이죠 88마리아 금을 세일을 해드립니다 요렇게 금도 이쁘게 3반으로 들었는데요 완전 엄청 좋아요 11cm 보트인데요 요 아이가 특가로 2,000원에 판매하던 아이를 오늘은 또 특가로 네 특특가로 1,000원에 드립니다 특특가로 1,000원 우와 요런 아이는 군지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1,000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금 원가포에서 그동안에 못 품었다면 요렇게 착할 때 품어 보시고요 나중에 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네 거꾸로 요 아이는 오늘 1,000원에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오 88마리아 백금입니다 예 전에 이런 아이들 20만원씩 했습니다 1,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또 퍼플 샴페인이죠 네 퍼플 샴페인 요렇게 퍼플색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 분도 바르고 있고 요런 아이를 어 4,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요 아이가 또 매직 잼골드입니다 매직 잼골드 예 요즘에 매직 잼골드가요 이렇게 다 물을 또 뺏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5,000원으로 예 12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5,000원 너무 착하죠 목대는 나무 목지라가 되어있고요 예 요렇게 묵은 아이입니다 얼굴 수도 꽤 많죠 요런 아이 5,000원으로 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핑크 코랄이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핑크 코랄은 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고스티는 또 보라색으로 아주 생장점이 보라색이 되는 거고요 엄청 이쁜 아이죠 요렇게 머릿속도 많은 고스티 단정한 수영입니다 수영이 요 아이는 살짝 물이 들었네요 네 이런 고스티을 오늘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보트가요 15cm 보트입니다 네 15cm 보트 큼직한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올구스는 엄청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얼마일까요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만원짜리를 오늘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요 아이가 마디바죠 마디바 프릴 마디바입니다 이렇게 12cm 보트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넘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마디바인데요 환협이고 풀일기가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와인은 가격을 만원짜리 아인데요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요런 아이 7,000원 괜찮죠 네 요렇게 있고요 7,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에코말간입니다 에코말간이 시집을 다 갔네요 우와 이렇게 이쁜 에코말간 한번 또 품어보시고요 옛날에는 엄청 구해서 못 품었다면 이렇게 착하게 3만원인데요 11,000원으로 완전히 파격적인 한 6,70% 되는 것 같죠 네 요런 아이들 말간을 11,000원에 드립니다 5개 남았네요 오 뭐 그 몸가크였던 그 에코말간입니다 11,000원에 드리고요 와 이 둥근잎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완전히 동그라미들이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아주 따글 따글하게 잘 묵었습니다 목대도 살짝 있고요 적심 음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수는 이렇게 많고요 요런 둥근잎을 와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4,000원 4,000원이네 요런 아이 4,000원에 집니다 너무 괜찮죠 오 요런 아이는 비치후리데인 것 같고 요 섞여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둥근잎이고 요렇게 둥글둥글한게 둥근잎이고요 살짝 길쭉한 거는 비치후리데입니다 네 비치후리데는 살짝 두개 있는 것 같아요 다 둥근잎입니다 요렇게 둥근잎이 있고 네 가격은 오늘 4,000원으로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너무 괜찮죠 요렇게 있구요 네 요 아이가 또 써니즈라는 아이입니다 써니즈 엄청 군도 이쁘게 바르고 요렇게 생기는 써니즈가 있고 빨갛게 물이 들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물은 살짝 덜 들었습니다 요 아이는 써니즈는 만원에 들입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만원에 들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원종 메모리 원종 메모리 원종 메모리 라는 아이입니다 원종 메모리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좌우를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원종 메모리를 5,000원에 들입니다 요렇게 수량 많습니다 5,000원에 들고요 요 아이가 노즈베이 군생 외두인가요 외두인데요 로즈베이 이렇게 자구를 또 다는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를 3,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짚시인데요 엄청 이쁘게 색깔 입은 짚시가 있습니다 요렇게 4개가 남았습니다 다 시집을 갖고 4개가 남았는데요 밑에 자구도 요렇게 올리고 있고 자구가 요기는 엄청 올리네요 요기도 자구를 올리고 있고 요렇게 다 자구를 엄청 품고 있는 짚시 군색인데요 요 밑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오 짚시가 어쩌면 이렇게 이쁜 색을 내주는지 오늘 8,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줄리아 줄리아 철학 줄리아인데요 줄리아 철학 아니라 줄리아인데요 오 7,000원에 판매했던 아인데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백미처럼 이렇게 입술 라인을 빨갛게 그려가지고요 목대는 완전히 꿀목대입니다 요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줄리아 6,000원에 해드립니다 7,000원짜리 아이를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흑수정 금무지죠 네 이렇게 이쁘게 이불 싹 우물인 봉황피를 하고 있는 흑수정 금무지입니다 밑에 자구들은 다 품고 있고요 요 아이도 자구를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 자구가 올라와요 요 아이도 그렇고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흑수정 금무지를 오늘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만원짜리인데요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요 스네디가 많았는데 시집을 다 갔습니다 오 이쁘죠 요 아이 엄청 매력있습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밑에는 또 이렇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밑에 네 요렇게 한 바퀴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요렇게 우와 너무 좋은데요 예 요 아이는 얼굴이 이두인데 자구가 안 보입니다 요 아이는 자구는 안 보여요 이두 얼굴이 이두로 돼 있고요 예 요 아이는 얼굴 외두인데 또 자구를 또 밑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예 우와 요 아이는 완전히 한 바퀴로 삥 둘러 자구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스네디라는 아이가 2만원씩 판매했던 아이는 오늘 16,000원에 드리는데요 세 개가 남았습니다 네 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오우 파랑새군새 이쁘죠 우와 완전히 분을 뽀샤시 발라가지고 요렇게 또 자구도 옆에 잔뜩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구 요런 아이 엄청 좋죠 사이즈 오우 이쁘네요 이 포트는 지금 10cm인가요 이렇게 좀 큰 포트에 이렇게 사각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거의 다 이렇게 많습니다 얼굴이 요렇게 오우 파랑새가 빨강새가 됐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네 9,000원에 너무 괜찮죠 오우 파랑새 가격 9,000원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요 오늘 8,000원에 9,000원에 드립니다 네 노아다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런 배합토랑 부자재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아이가 배합토인데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배합토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좋은 아이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0원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아이는 난석입니다 네 배수충으로 네 요 난석을 사용하면 화분이 무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요아이는 또 질석이고요 질석도 네 뿌리를 빨리 헬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3,000원이고요 네 요아이는 산하초입니다 산하초 이 한 봉지에 5,000원이고요 네 산하초는 5,000원이고 여기도 소마사 중마사 대마사가 있는데요 네 소마사 2,000원이고 중마사 네 2,000원이고요 한 봉지에 다 2,000원씩입니다 네 요기는 펄라이트죠 펄라이트는 3,000원입니다 이 펄라이트는 어 또 마사 비율을 좀 높여야 할 때 요 펄라이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와 있는 중마사입니다 중마사도 2,000원이고요 네 네 복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요기 대마사입니다 네 대마사는 밑에 배수층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2,000원이고요 네 요기 S라이트입니다 S라이트 한 봉지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엄청 사이즈 좋죠 큰 사이즈 5,000원이고요 요쪽으로 와서 또 균킬이 있는데요 균킬 요 균킬 균제입니다 네 친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베란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균킬도 7,000원 깍지약도 7,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뭐죠 다육경이죠 다육경은 또 친환경으로 식물 추출액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요런 아이도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네 요 아이도 벌레 퇴치제입니다 네 깍지약도 되고 해독도 되고 살균도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다육경은 만원이고요 네 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기 바랍니다